아 손재형 학생! 안녕하세요! 아 가실까요? 비 안 오는데 우산 얘기할 거 없어요? 네 빨리 가고 싶습니다 무서워 또 몸Isn 좀 좋아 아 눈 두고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좀만 아프고 아 아 정말 아 아 아 영상으로 나오는 줄 알고 자기 서울만 고쳐야 되냐고 아 서울말로 써야되냐고 영상 저 연습하고 온 거예요 연습하고 온 거야? 네 정말이야? 아 서울말로 해야 돼 사투리 쓰면 다 자르겠네 친구들아 그 너 너 아 아 뽀송뽀송하게 뽀송뽀송하게 뽀송뽀송 못 걸리는 거 안에서 뭐 걸립니다 해? 하리 한번 나 진짜요? 가국수 눈썹이 되게 이쁘게 되네 진짜 이쁘게 되네 아 오늘 생일이라고요? 아 진짜 노래 한 번 해야겠네 노래 한 번 해야겠네 1 2 3 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춤춰볼까요? gaons 출alls 추tu 출발 Kansas 한국의 노래는 탈거지 아 진짜요? 아 그거 좀 봐야돼 저도 왼쪽만 돼요 오른쪽으로는 안돼요 아 그 귀신의 정신은 드럼 하시는 데 아 잊는 잠에 쌍둥이 동이 I want to give it a to me 우리 트위치처럼 믿고 싶어 baby 단조래 부비부비 중은 내 짐 그 집과 휴식 없이 너한테 계속 주지 Let's shoot a movie 와 다시 한 번 귀엽다 언니 다 왔다 오 와 아 어떡해 안녕 k i i i i i i i 와 대박! 와 진짜! 아 대박! 자 나이! 이거 어어... 아, 우선 이렇게 정말 귀엽고 예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제가 회춘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선정해주시고 좋은 추억 남겨주셔서 정말 입시 코리아 매거진께 감사합니다 언니, 오빠들이랑 촬영해서 재밌었고 특히 오늘이 제 생일인 만큼 특별한 날에서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입시 코리아 매거진 화이팅 너무 즐거운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보람차고 알차고 입시 코리아 구독하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얼마 당시 안 한 수능 다 화이팅! 화이팅! 처음이라 떨렸는데 잘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입시 코리아 매거진 화이팅 아 진짜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와 같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준비한 친구들 다 잘되고 자기 이루고 싶은 꿈 다 모두 성공하자 과연 화이팅 сказать 화이팅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